아시아 포트리스 3 오랜만에 팀4 아시아 포트리스 3 현장 간지나게 아시아 포트리스 3에 가서 신나게 광탈했던 기억이 있어요 디비전 3거든요 이게? 참가상 근데 디비전 3가 디비전 3가 아니야 요새야 요새 거의 미쳤어 요새는 디비전 3가 3가 아니야 진짜 절로 힘들어 사람들 피지컬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더 빡세다고 봅니다 성형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 있건 진짜 한 달 만인가 두 달 만인가 메세지를 처음 보냈어 근데 이 사람도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딱 1초 차이로 딱 보냈어 이게 레전드야 레전드 아니 딱 한 달 만에 오랜만에 스팅 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랜만에 MG 서버 와 MG 서버 존나 오랜만에 온다 야 단서 샹 야 단서 아직도 하고 있네 디보 야 아직도 디보 하고 있다고? 디비전 69 자 아무나 들어와라 그라나는 미들 야 어색하다 디보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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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색한데? 되게 오랜만에 본다 베렌 미들 하실 분 오우 무적 해병 깰 야 무적 해병 어색 어제가 군대? 저 8월 17일에 가요 네 한참 남았네 그럼 아 한참이라긴 이제 43일 남아가지고 박격포병으로 갑니다 헬스 열심히 하시더니 박격포 들어와 아직도 아무리 두고 근데 팀 복사람 많는데? 나 팀 복사람 존나 오랜만에 Q. 갱 핸임! 핸임님이랑 하나 더 넣는다 아샤 아 아! 참! 아 잘한데? 오! 잠깐만 오 너무 잘해 야 핸임! 야 핸임! 야 핸임! 너무 잘해 어어! 잠깐만 야! 야! 삼다리어 셔 이런 씨발 야 핸임님 개고수야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어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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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포의 미래가 발래! 어! 잠깐만 이런 사람들 많아야 돼 야! 야! 지렀다 정신없다 오케이 오케이 재밌다 팀포 요즘 발로란트만 하시지않음? 네 발로란트만 하고있어 아 샹 어? 점프할 줄 알았는데? 야! 야! 개잘한데? 야 해님 못 이겼어 쉬웠어 엘리슘 쎄 아! 어흐 오케이 아! 어디야?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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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도 안맞네 어흐 어흐 야 이기고있으면서 무슨 호호호하고있어요 어흐 희나 저사람도 되게 잘하던데 어흐 야 야 왜이렇게 많아 엠지 서버 지렸다 팀포 전성기다 전성기 지금 어흐 어흐 누가 보면 지는줄 알겠어 지고있는줄 알겠어 어흐 어 뭐야 와 13대0 어흐 네드매니지님 할수있어 이야 어흐 어흐 해가 아니야? 샹 솔직히 말해 핵샹 어흐 박격포라서 그런지 야 박격포라서 야 현실 솔저 샹 현실에서도 솔저하고있어 아흐 리네아와 아이들 그때 매치했던거 레전드 많이 나왔는데 포메 산다고 다 나와가지고 그 닌에 발로란트 하러가셔가지고 팀 터졌잖아요 야 하하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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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인물 야 정빵 정빵 존나잘봐봐 어흐 야 어흐 어흐 오케이 유튜브 알기 고고 아흐 하흐 어흐 야 어흐 어흐 우우 어흐 어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